룰루랄랄라 오늘은 정말 즐거운 토요일 어? 오늘 집에서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TV나 하루종일 보면서 띵가띵가 놀아야지 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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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이 수영복 좀 봐요 오늘 입으려고 내가 이렇게 이쁜 수영복 사왔다고 어때 어때 뱃살이 좀 삐죽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어? 뭐라고 수영복 그나저나 수영복 왜 입고 있어 왜 입고 있냐니 설마 여보 까먹은 거야? 오늘 애들이랑 워터파크 가기로 한 날이잖아 띠용? 아 맞다! 오늘 워터파크로 가기로 약속했었는데 한 날 전부터 아빠 워터파크 가자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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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랑 벌써 수영복 입을 하하 오늘 재밌고 갔어 아이 벌써 수영복 입을 줄 몰랐네 하하 아 이거 이거 어쩌면 좋지 애들이랑 근데 이거 어쩌면 좋지 아빠가 또 일 때문에 깜빡해가지고 워터파크를 애매를 못했네 아 다음주에 가야겠다 워터파크 워터파크 내가 한달 손부터 여기 기다려왔는데 아 근데 아빠가 깜빡했지 뭐야 깜빡하면 어떡해 아빠가 꼭 같이 가주겠다고 말해가지고 나 얼마나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얼마나 길래하고 있었는데 아빠 진짜 미워 아 아 이사야 울어? 어? 어이 어쩌면 좋지 내가 깜빡하고 말았어 아유 깜빡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깜빡하면 어떡해요 애들이 며칠 전부터 워터파크 워터파크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면은 애들이 이거 너무 삐질 거 같으니까 뒷마량에다가 작은 풀장이라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괜찮지?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애들 달래든지 해야지 왜 저렇게 삐졌는데 어떡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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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그래 뒷마당에다가 작은 풀장이라도 만들면 애들이 삐지는 게 좀 풀릴지도 몰라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이 정도면 그래도 멋진 풀장인걸 좋았어 좋았어 그럼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애들이 화가 풀릴지도 몰라 응 아유 애들아 애들아 2층 창문을 봐봐 애들아 애들아 2층 창문을 봐라구 애들아 이게 뭐야 아빠가 직접 만든 어 멋진 풀장이잖아 여기서 시원하게 우리 놀까 응 이게 뭐야 요로야 빨리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서 미끄러시켜 타자고! 그게 무슨 미끄러트리야! 병기에서 나오는 그 물보다 더 낫구만! 아빠는 거짓말 젤리야! 아 리아는 놀고 싶지! 내려와! 내려와!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 이런 젠장을! 애들이 정말 단디 삐졌잖아! 아! 큰일 났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애들이 단디 삐져버렸잖아! 화를 풀어... 에휴... 별이 없을까?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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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땅! 아니 누가 왔... 누가 왔는데? 여보세요? 어잉? 퇴근 아줌마? 아이고 어리아내 아빠 아니에요! 그 내가 오늘 줄 게 있어서 왔어요! 줄...줄...줄게요? 네? 뭐 줘? 아유 내가 이번에 워터파크를 가려고 했는데 아 내가 이번에 다리가 다쳤지 뭐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워터파크 필요가 없어졌어! 효과! 워터파크 티켓이에요? 그래 그거 애들 데리고 놀면은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휴! 여보! 어휴? 어휴... 어... 어휴? 너네 가고싶은... 어휴... 워터파크! 출발하자! 워터파크! 우아하핫... 우아하핫... 아이고 아이고... 야 도착했다 도착했다 어? 어... 여기가 바로 어? 그 말로만 듣던... 워터파크... 야... 아니... 여보... 마치 해외에 온 거 같아요 너무 좋은데? 아 그니까 말이야 어? 얘들아 좋지? 됐다 도착했다! 우아하핫... 우아하핫... 기분좋아! 그렇지 그렇지 어휴... 그러면은 한번 출발해볼까? 여기 워터파크에... 어... 엄청 크! 워터슬라이드가 있다고 했는데? 어? 리아야 기대될지? 어? 기대된다 아우! 그럼 어휴... 어디어디? 음... 어디보자 어휴... 저쪽에 엄청 꼬불꼬불한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어... 그리고 여기... 와... 되게... 청량한... 바닷가까지... 아니... 완전 바다가... 에메랄드빛이야 에메랄드빛... 그 와... 정말 진짜 너무 좋은데... 우리 저쪽에 한번 가보자 저기 뭐가 있을지도 몰라 음... 어... 무슨 일이세요? 왜 소리를 짓고? 어? 막 coaches 어니... 누가... 쟤 수영복을 가져갔어 으육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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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저희가 수영복을 가져갔다고요? 어...? 으육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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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irmi육육육육육 plan 누구 아저씨야 아저씨야 가지 않냐고 저는 방금 왔는데 너야 이 꼬마야 아님 아줌마야 아이 그럴 리 없잖아요 내 수영복 누워가지 않뿔 아저씨 아저씨 혹시 이분이 수영복을 잃어먹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수영복 뭐니? 남자이시분인데 이거? 이 수영복?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뒤에 뒤에 순이? 이건 내 거잖아 이 아저씨야 아! 아 택하다! 아! 아! 아저씨 변태 아저씨인가 봐 아니 못다 박아 변태가 있네 그나저나 어? 리아는 어디였지? 어? 방금 같이 여기 있었는데? 뭐야 뭐야 아 리아야 어디있어? 오빠 이런 데서 넓은 데서 잊어먹으면 못찾는데 야 리아! 김리아! 으잉? 어 이쁜 아가씨 나랑 요구르트 한잔하겠어? 어? 리아야 어? 이 아가씨한테 실례잖니 그렇게 말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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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이 아가씨 이 아가씨 이쁘잖아? 아가씨 나랑 오늘 우유 한잔 어때? 까꿍? 요구르트도 있다고 하하우 하하우 하우 어? 여보? 어우? 리아야? 지금 워트라는 짓이죠? 어 그런게 아니고 여기 사기가 엄청 많은데? 어우 아 차고 앗 차워! 워터 슬라이드도 엄청 긴 게 있는데 쭈욱! 내려오는 게 있어! 야 진짜 완전 재밌었고요 우리 스ş 마린보이 출격 뭐야! 어? 얘가 엄청 빨라 와 우리 리아 완전 나중에 카드 수영선수 하면 되겠다 아 이거 두 배 개왕권! 나 빨라! 여덟 배! 아 짱 빠르잖아 와 짱이다 짱이다 문에 보이지도 않아 어? 잠깐만 저쪽에 뭐..뭔가 하는 거 같은데? 응? 뭐지? 아여 여기 뭐..뭐가 있나봐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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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지게 등장! 아저씨 뭐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말이죠? 네 버블파이터를 할 수 있는 버블장입니다 아 버블장이요? 뭐 그런 게 있어? 여기 상자 보이시죠? 아 네네네네 여기에 버블건이 있는데 서로를 쏘면서 하늘로 날려보내시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오오 좋구나 어 뭐야 뭐 구나구 김이야 두명이서 한번 해봐 엄마아빠 구경할게 어? 알았어 응 응 응 검별아 아 둘이 한번 해봐 안녕 야야, 돌아와! 오빠를 멀리 분내버렸어 와, 이거 되게 재밌다 내 편지 내놓으라고! 내 편지! 내 편지! 내 편지! 내 편지! 내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제 빨리! 나이스 저고 있네 아 여보! 네... 우리 딴 데도 한 번 가보자 이것도 재밌는데 딴 데가 좋게 네... 아하? 아... 그래요 바로 아저씨! 네... 뭐 다른 데 재밌는 데 없을까요? 아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저기가 엄청나게 재밌는 워터 슬라이드가 있어요 야 저걸 벌써 탈 때가 됐구만 애들아 저기 가자 저게 보이지? 저기 엄청 높은 워터 슬라이드가 미끄럼틀이 출발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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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자 여기 쭉 올라가서 어 두 번째로 높은 걸 타자 먼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따라와 가만 이런 데 왔으면 두 번째로 높은 데는 바로 가줘야지 음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와봐 이쪽으로 와봐 두 번째로 높은 데를 찾았어 여기인 거 같아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어? 와 진짜네? 어어 와 진짜네 내가 봐줄 테니까 리아부터 타 리아부터 아빠 어떻게 날았어? 아이 내가 그냥 보는 거야 어 리아부터 가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합니다 넷 넷 넷 셋 어디 갔어? 다시 해 다시 안 돼 아 요르르 바로 타 바로 타 간다 슈 야아아 coupe 아 절로 가냐? 어 엽 엽 엽 어이 무서운데 무서운데 출발 어이 엽 아 이제 나도 한번 타버드가 됐구만 일단 빠질 수 없지 어 이런 거 빠질 수 없지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 완전 재밌어x2 리가도 재밌지? 자 그럼 우리 맨으로 가서 그거 타자 모두 나한테 와줘 어 티피를 타줘 진짜 재밌는거 봐야죠 뭐야 아 GTA 이거 이거 완전 90도로 꺾여 장난 아니지? 90도로? 어 서질꺼봐 coord1 ɜEm sed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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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내 팬티를 줄 수 없지! 야! 빨리! 빨리! 출발! 오케이, 나는 이제 간다! 나도 빠질 수 없지! 간다! 뭔가 날라오는 수준인데? 이거 야 이거 워터파크 거 보니까 진짜 재밌다. 그렇지, Yoru야. 완전 재밌다. 걸그릴 기니엄 어후후후후 끄어 재밌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